2월 첫째 주 엠카운트다운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원 판매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엔시티 드립!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트리플 크라운이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킹덤 레전더리 워 대망의 파이널 경연이 시작됩니다. 과연 누가 왕자를 차지하게 됐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모두 채널 고정!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드 넘버 K-POP 차트쇼! 엠카운트다운! 안녕!